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27억 원 상당을 뜯어낸 60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수백 명이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잃었는데 어떻게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용주 기자가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9년 SNS에 올라온 가상화폐 아토즈 토큰의 소개 게시물입니다. 본사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설립됐고 영국, 런던 등 전 세계에 지사가 있다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로 하루 1% 수익률로 100일 만에 원금이 보장되고 500일이면 5배 수익을 얻는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지사장 61살 A씨는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토즈 토큰은 가상화폐 기능이 아예 없었고 회사는 새로운 회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식의 일종의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를 벌였습니다. 신규 회원을 끌어오는 회원에겐 다이아, 골드 같은 등급을 매기고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521차례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가로챈 돈만 27억 원이 넘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가상화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가상통화 사기 사건은 2016년 27건에서 지난 2019년 92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합법적인 가상화폐 회사인지 알 수 있다며 투자 전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